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2차 경선 결과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눈에 띄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역을 꺾은 신인 정치인들의 등장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공천을 확정지은 아마 저희 신통방통에서도 많이 보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정치인이 됐지만 두 사람 소식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조수진 의원님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님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찾아뵙고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경쟁해주신 의원님께 전봉민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신인들이 많이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같이 내려온 것도 우리 당의 30대를 대표하는 저와 40대를 대표하는 우리 구자룡 비대위원이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같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경선 승리입니다. 본선이 남아있다는 점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죠. 어찌됐든 현역 의원을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고요? 네, 두 사람 다 젊은 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영남을 비롯한 26곳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결선까지 갔던 서울 양천갑에서는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부산 수영에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님 본선에 올랐죠. 두 후보 모두 현역을 꺾고 올랐다는 점 외에도 둘 다 영입 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입한 사람이 조금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첫 영입 인재로 불렸던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양천갑 지역 경선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비례대표 현역인 조수진 의원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이렇게 치열한 3파전에 이어서 조수진 의원과 양자 결선까지 거쳐서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영입 인재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영입한 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인데요. 장 최고위원은 부산 수영에서 현역 전봉민 의원을 꺾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발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30대를 대표하는 자신과 40대를 대표하는 구자룡 비대위원이 경선에 승리했으니 국민의힘 공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동적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아니 현역들도 지금 현역 불폐라는 지적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두 후보의 승리, 경선입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감동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감동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란이 있어야지 감동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잘 안 합니다. 감동이 없다는 부분은. 오히려 매끄럽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번에 물론 본선을 거쳐야 되지만 예선을 통과한 것은 지금 오늘도 아침 신문에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사람들을 놓고 넓은 정당, 꼰대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신문에서. 신문에서 꼰대 정당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30대, 40대니까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희석을 시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현역 불폐 그러면 물가리를 많이 하는 것이 이기는 공천인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4명이 일단 탈락을 하고 앞으로 경선도 내일 발표될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탈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에서. 그러면 물가리를 하면 이길 수 있나. 과거 사례를 보면 과거 4번의 총선에서 3번은 그렇게 했습니다. 3번은 교체율이 많은 데서 이겼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계열이 40%를 물가리를 했거든요. 지난 총선 때 물가리 많이 했지만. 40%대로 물가리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때 20%대로 물가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3번의 총선과 달리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죠. 참패를 했으면 그 덩식은 지금 깨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가리 이퀄 승리는 아니다. 승리는 아니게 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총선 환경과 지금의 비슷해요. 중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위성정당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계속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감동이 있으면 이기는 공천이 또 안 될 수가 있는 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이것을 감동이 없다 하는 것에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유한 혁신위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희생을 콕 집어서 요구했던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도 이 중진들도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제가 당대표 시절에 거의 상당 부분을 다 완성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것들의 이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구도를 짜놓은 것이 지금 매우 유효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다. 선거 준비는 최소한 2년 전부터 해야 하고 당선의 목적이라면 금지 배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느냐. 다만 금지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승리 목적이라면 선거 코앞에 두고 옮기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기현 전 대표, 주호영 의원. 각각 5선, 6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선 결과 각자 지역구에서 다 승리를 했고요. 물론 예선이지만.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울산, 남굴, 그리고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구 수상국 갑에서 각자 지금 5선, 6선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과를 보면 그 앞서서 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강원, 강릉에 단수 공천이 됐고 이철호 의원도 동해, 태백 그쪽에 단수 공천이 됐고 윤환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창원 지역구 지켜서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이렇게 결과 보면 앞서서 인유한 혁신이가 중진들의 희생 요구하면서 지금 아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 옮겨라 그런 요구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이제 5선, 6선 또 그 이상까지 바라보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빠진 거 아니냐.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래픽 볼까요? 대구 지역에 또 눈에 띄는 분도 있어요. 전 그 대구시장도 다시 이번에 대구 지역에서 이제 뭐 이분들 말고요. 앞에 그 세 분. 울산 남구에서 본인 지역구 안 떠나고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당 대표를 내려놓는 한이더라도 출마는 안 내려놓는다. 됐고요. 그다음에 수성을 지켰습니다. 역시 자기 지역구에서 조영 의원. 그리고 지금 권영진 전 대구시장도 상당히 눈에 띄긴 해요. 이번 경선에서 또 현역을 또 이기고 올라오긴 했어요. 자, 중진들의 생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중진들의 생환. 현역 불폐라고 했는데 사실은 현역 불폐는 깨졌잖아요. 어제 공교롭게 탈락한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진불폐가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중진이 이길 수밖에 없죠. 경선 붙여놓으면. 사실은 제가 어제 정량한 공관위원장이 말씀하셨더라고요. 현역들이 방어를 잘했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현역들한테 방패도 주고 그 현역들을 지키고 있는 성 앞에 혜자까지 파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현역들을 이기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인지도라든지. 4년간 지역을 관리했는데. 4년뿐만이 아니죠. 그것은 중진불폐가 아니고 8년, 12년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후보들을 그럼 경선에 탈락시킬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아예 경선에서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중진, 동일적 3선 이상 같은 경우는 감점을 좀 대폭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이 지금 공관위원들이 한국 정책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어제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시민들이 공들여서 한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했는데요. 신인들이 지금 중진들이 있는 데 가서 쉽게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법이 총선전 12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할 수 있고요. 후원회 조직도 현역들은 4년 내내, 8년 내내 조직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신인들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그 시점 120일 전부터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전에 사람들 만나고 명함 주면 사전선거운동이죠. 어차피 들어가죠. 안 되는 거죠. 돈도 거둘 수 없어요. 어떻게 신인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중진들에 대한 물갈이를 하려고 하면 아예 공천에서 배제하고 경선을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중진들 생활은 높습니다만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통령실, 용산 출신 참모들 이 사람들 쉽게 경선받고 내려꽂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경선 대부분 같고요. 물론 단수 공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인지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런데 살아돌아온 이 후보도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이기는 공천 그 원칙을 100% 지지합니다.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가 아니라 경쟁력으로 후보의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전 수석입니다. 본선에 가면서 경기 분당을 본인이 다른 곳 가라고 했습니다만 분당을 끝까지 고집을 했고 결국 경선에서도 이겼어요. 대진표가 확정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전 수석이 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상대당 같은 경우에는 김병욱 의원입니다. 이번에 재선이고요. 친명계 의원입니다. 그래서 양자관 대진표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국 순회 일정이 있었대요. 한동훈 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아무리 그래도 너무 샴페인 일찍 터뜨리면 안 돼. 이러면서 일정이 또 취소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일에 광주 전남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총선 필승 결의 대회가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이유를 좀 요약해보자면 전국을 다 다니는 것보다는 좀 선택과 집중을 또 당원들보다는 일반 시민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호남과 제주, 부산, 충청, 강원, 수도권 이렇게 지역들을 찾아서 결의 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제 공천이 마무리 국면인 만큼 좀 전국을 다니면서 분위기를 뛰어보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전국 순회 방식 대신에 전략 지역이나 수도권 격전지 등을 좀 선별해서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급한 데부터 가야 된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한 위원장이 작년 연말 취임 후에 시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전국 순회를 이미 한 차례 마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당원만을 중심으로 한 필승 결의 대회가 아니라 시민들을 많이 뵐 수 있는 일정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좀 국민들이 직접 다가가자 이런 한 위원장의 의견이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가겠다.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한데 지금 상대 후보와 격전이 예상되는 대로 가지 전국을 돌면서 마치 지금 다 이긴 것처럼 그런 분위기는 만들지 말자. 조심하자. 150석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 조심하세요. 160석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위기가 국민의힘에서는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